오토헤럴드 김홍기 기자,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르노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드림에이스와 자동차용 웹플랫폼 구축 협력을 골자로 한 오토헤럴드 김홍기 기자,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지난 22일 르노코리아 네이버 클라우드 드림에이스 3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동차에 최적화된 웹, 웹, 플랫폼 개발과 자동차 양 웹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강화 등 새로 르노코리아 네이버 클라우드 드림에이스 3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르노코리아 네이버 클라우드 드림에이스 3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동차에 최적화된 웹, 웹, 플랫폼 개발과 자동차 양 웹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강화 등 새로 르노코리아 네이버 클라우드 드림에이스 3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3사가 함께 구축할 자동차용 웹 플랫폼은 고객에게 차량 안에서의 이용에 적합한 맞춤형 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발되며 오로라 프로젝트 등 르노코리아의 향후 신차들의 적용 이와 함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악, 소셜미디어 등을 차량 안에서 최적의 상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르노코리아만의 특화된 웹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3사가 지속적인 협력 이와 함께 온라인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3사는 오로라 프로젝트 등 르노코리아 신차에 특화된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고 등 고객 대상 마케팅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하고 또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활용한 신규 시장 발굴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협력해가기로 했다. 네이버 클라우드 기묘 총관리더는 웹 플랫폼은 높은 호환성과 범용성을 바탕으로 디바이스 제약 없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네이버 클라우드 기묘 총관리더는 웹 플랫폼은 높은 호환성과 범용성을 바탕으로 디바이스 제약 없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드리메이스 이세연 CTO는 이번 르노코리아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각사가 가진 우수한 역량을 토대로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를 드리메이스 이세연 CTO는 이번 르노코리아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각사가 가진 우수한 역량을 토대로 차세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발과 상용화를 드리메이스 이세연 CTO는 르노코리아 최성규 연구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르노코리아 네이버 클라우드 드리메이스 선사가 함께 자동차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진화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발할 르노코리아 최성규 연구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르노코리아 네이버 클라우드 드리메이스 선사가 함께 자동차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진화와 변화를 한편 르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티맵 모빌리티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오로라 신차앤맵, 티맵, 인포테인먼트 탑재와 서드파티앱 및 신규 콘텐츠 한편 르노코리아는 지난해